안녕하세요. 오늘은 까카가 하도 나아가자고 쫄라가지고 산책 나가는 길입니다. 가자! 야아! 냄새 맡아야 돼. 왜 앉아. 가자. 왜 앉아. 일단은 공원까지는 안고 가려고요. 까카! 여기는 시민공원입니다. 집 앞에 바로 공원이 있어서 편책하기가 아주 좋습니다. 뭐해? 이게? 무슨 소리야. 이게 무슨 소리야. 까카 안가겠구나. 진짜 미쳐. 까카 안가겠구나. 왜 저래. 까카 안가겠구나. 가자. 뛰어봐. 하지마. 하지마. 가자. 신기해. 그거 먹으면 안 돼. 퇴! 놔. 놔. 그렇지. 가자. 엄마가 앵글을 못 잡겠어. 하도 뛰어다녀가지고. 개 산책인지. 개 산책인지. 제 산책인지 모르겠습니다. 아 힘들어요. 가자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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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렇게 왼쪽으로만 가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. 전혀 안 돼. 전혀 안 돼. 똑바로 가자. 가자. 개들이 되게 산책하기 좋아요. 근데 얘는 왜 산책을 안 하고. 나한테 안겨 있을까. 산책하러 왔는데. 왜 이렇게 안겨 있죠? 귀엽기는 하다. 힘들어 또. 왜 힘들지? 가. 가자. 가자. 안아줘. 안아줘. 힘들었어. 이게 무슨 산책이야. 냄새 산책이야? 안녕. 안녕. 안아줘. 가자. 엉덩이. 엉덩이. 왜 또 안아. 왜 안가. 바나나 줄꺼야 집에 간다며 이즈하우스 놀러가제 어디서 개소리가 들려 저게 엄청 큰 강아지를 만났어요 아 되게 우아해 깍까 너는 되게 깍까 졸았어 아니야 안졸았어 아구 무서워 아구 무서워 아구 무서워 아구 무서워 아구 무서워 무섭지 깍까 아 싫어 싫대 아니 이 정도면 되는거 어 안 뛰어도 돼 엄마는 그렇게 궁금한데 엄마는 그렇게 궁금한데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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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